don't,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돈 내놔 하고 침을 투 뱉었어요. 뭐하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위협하는 거죠? 기를 죽이는 거예요. don't, 돈 내놔, 투, 침까지 투,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don't,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1호 우드, 침식하다, 서서히 약화시키다. 1호, 쥐들이 이빨로 우드, 나무를 갖다가 침식, 갉아먹고 있죠? 침식하고 있어요.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1호 우드, 1호 우드를, 나무를, 침식하다, 서서히 약화시키다. 1호 우드, 침식하다, 서서히 약화시키다. 일루시브, 달아나기 쉬운, 교묘히 피하는, 파악하기 힘든, 잡기 힘든. 자, 일루시, 일루. 야구에서 일루에 있는 김씨, 박씨 할 때 사람을 뜻해요. 일루시는 부우 하면서 투수를 약올리고 있죠? 달아나기 쉬워요. 도루할까 말까 약올리는 거예요. 즉, 달아나기 쉬운, 교묘히 피하겠죠? 교묘히 피하는. 자, 투수 입장에서는 쟤를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도루, 할지 말지. 그리고 어? 1호에 있나? 2호에 있나?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파악하기 힘든, 찾기 힘든. 자, 일루시브. 일루시가 부우 하면서 약올리면서 달아나기 쉬운, 교묘히 피하는. 그리고 투수로서는 파악하기 힘든, 그리고 찾기 힘든이에요. 자, 일루시브. 달아나기 쉬운, 교묘히 피하는. 파악하기 힘든, 찾기 힘든이에요. 자, 골지어스.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저기가 어디였지? 아주 멋지고 아주 아름다운. 백마고지였어. 고지, 높을 곳 땅지에서 높은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고지, 백마고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고지였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저기는 고지였어. 백마고지였어. 고지였어.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고지였어.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스타베이션, 굶주림, 기아, 스타. 영화 스타들은 배를 한번 보세요. 스타베이션, 스타 배들은 아주 홀쭉하죠. 그게 사람 배가 아니죠. 굶주림 배예요, 스타들의 배는. 스타베이션, 굶주림, 기아. 스타베이션, 굶주림, 기아. 민, 뭐뭐를 의미하다는 중학교 수준의 단어고요. 자, 비열한, 못된, 인색한 이 뜻을 암기해야 돼요. 자, 한 푼만 줍쇼 하는 거지를 바깥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아주 어떤 사람이야? 인색한 사람이죠. 못된 사람이에요. 비열한 사람입니다. 자, 민, 바깥으로 민. 그래서 인색한, 못된, 비열한. 민, 인색한, 못된, 비열한. fiscal, 재정적인 회계에 피서 가려고, 피서 가려고 칼. 칼을 들었어요. 돈 내나 하면서. 왜 그러겠어요? 피서 갈 돈이 없으니까. 즉,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피서 가려고 칼을 들은 거예요. 자, fiscal, 재정적인 회계에 피서 가려고 칼을 들었다. 재정적인 회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abode, 주소, 거주지. 자, board 할 때 우리가 겨울에 타는 board 있잖아요. 나무판자잖아요. 블랙보드 할 때도 나무판자. 어? 나무판자에 뭐가 적혀 있어요? 주소. 그래서 주소, 거주지. abode. abode. 주소, 거주지. fertile, 비옥한. 창의력, 상상력 등이 풍부한. 자, fertile. 씨를 뿌렸다 하면은 씨앗을 잘 퍼뜨릴 정도로, 막 퍼뜨릴 정도로 땅이 비옥한 거예요. 잘, 막, 퍼뜨릴 정도로 비옥한. 사람 머리가 막 씨앗을 틔우듯이 바로 상상력이나 창의력이 풍부한 거죠. 그래서 fertile, 비옥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창의력이나 상상력 등이 막 씨를, 씨앗을 틔우듯이 아주 풍부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fertile, 씨앗을 퍼뜨릴 정도로 비옥한, 창의력, 상상력 등이 풍부한. secure, 안전하는 중학수준 단어고요. 얻다, 획득하다. 씨를 키워가지고 열매를 얻다, 획득하다. 씨를 키워, secure. 얻다, 획득하다. 씨를 키워서 얻다, 획득하다예요. secure, 얻다, 획득하다. 자, 복습해보죠. don't, don't 내나, to 하면서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erode, erode. 나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침식하고 있죠, 침식하다. 서서히 약화시키다. elusive, 일루에 있는 박씨, 김씨, 일루씨는 부우우 하고 약올리면서 달아나기 쉬운, 그죠? 그리고 교묘히 피하는, 그리고 투수 입장에서는 달아날지 안 달아날지 파악하기 힘든, 그리고 어, 일루에 있나, 일루에 있나? 찾기 힘든, gorgeous, 고지, 백마 고지였어. 백마 고지가 어땠다 그랬어요? gorgeous,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sta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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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vation은 어떤 배라 그랬어요? 굶주림, 기아. mean, 더거지를 바깥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인색한, 못된, 비열한. fiscal, 피서 가려고 칼을 든 거는 왜 그래요? 재정적인, 돈 때문이죠? 재정적인 회계에. abode, abode, 나무판에 주서, 거주지가 적혀있죠? fertile, 씨앗을 잘 퍼뜨리는 무슨 땅? 비옥한, 사람으로 따지면 막싹 트우는, 즉 창의력이, 상상력이 풍부한. secure, 씨를 키워서 열매를 얻다, 획득하다. 테스트입니다. don't, 위협하다, 기를 죽이다. erode, 침식하다, 서서히 약화시키다. illusive, 달아나기 쉬운, 교묘히 피하는, 그리고 파악하기 힘든, 찾기 힘든. gorgeous, 아주 멋진, 아주 아름다운. starvation, 굶주림, 기아. mean, 인색한, 못된, 비열한, fiscal. 재정적인 회계에. abode, 주소, 거주지, fertile. 비옥한, 상상력, 창의력 등이 풍부한. secure, 얻다, 획득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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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